하나, 둘, 셋, 야! 야, 공기 좋고 하늘 좋고 자연은 최고라니까 어, 니아야! 뭐야? 이봐, 기억나? 어렸을 때, 여기서 맨날 네가 장난치고 놀았잖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고 농사 망친다고 아이, 아빠도 참 내가 세 살 때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? 에이 아무튼, 빨리 가자 우와, 소 엄청 많아 여보! 여보! 어, 어! 뭐해 거기서! 빨리 가자! 알았어 엄마, 왜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? 어,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! 그런데 내일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? 여기 시골이라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니, 왜 자꾸 어? 어? 자기네 집에 오기 싫다는 거야? 오랜만에 우리 집 온 거 같아서 좋은데 어? 상모님도 보고 무슨 어색한다고 아, 그런 게 아니라 아이, 빨리 가자 아, 빨리 가자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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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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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! 저희 왔어요! 할머니! 안 계시네. 리아야! 리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지. 너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여기도 같이 살았잖아. 그런데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갔었지. 할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해야지. 여보! 오래보니까 어때 기분이? 왜 이렇게 땀이 흘러? 아무래도 여보.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닐까? 어쩌지 나 너무 무서워. 여보! 왜 이렇게 예민해? 지금 오후 1시야. 장모님이 우리 온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. 잠깐 장보러 간 거겠지? 그.. 그렇겠지? 미안. 내가 너무 지금 예민하다.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서. 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쉬을게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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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아닐 거야. 벌써. 몇 년이 지났는데. 아 역시 시골이야 더러운가 TV가 채널이 세 개밖에 없어 어 여보 어 어 몸은 좀 괜찮아? 어 조금 괜찮으셨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이 재미없어라 밖에 나가서 놀고 와야겠다 엄마 저 밖에 나가서 놀러 올게요 집 주변에서만 놀아야 돼 꼭 집 주변에서만 알겠지? 아이 아 여보 응? 집 괜찮지? 응 어 어 괜찮아 야 오랜만에 여기 내려오니까 좋다 도시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아휴 이 동네는 특히 옛날에도 우리밖에 안 살았잖아 여긴 여전히 참 평화롭고 좋다 다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아휴 난 여기 시골 별로 싫어요 아니 벌레도 많고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요 응? 아니 아까부터 여기가 그렇게 싫어? 아휴 그래도 당신 어머님이 계시는 곳인데 말이야 응 난 도시에서 일 안 하고 여기서 평생 얹혀 살고 싶어 밭 갈고 농사하고 소 키우고 아 편하게 시골 라이프도 괜찮은데 말이야 응 아휴 아휴 그 그래요 네 뭐 여보가 그렇게 좋다면야 아아 아 아냐아냐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올라가자 그럼 됐지 여보 일주일 뒤 응 응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역시 시골에 왔으면 캠프파이어를 해주는 게 국룰이지 뽀뽀릭비뽀 촐등 우와 진짜 너무 따뜻하다 리아야 리아야 빨리 집으로 들어와 늦었어 밥 먹어야지 리아야 imp 아어 아잉 jam 아 focus 엄마, 아빠, 근데 외할머니 아직도 안 오셨어요? 여보,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데요? 아직까지 안 오시고... 이럴 분이 아닌데... 진짜 그러네.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다나? 여기가 조용한 동네라서 불안하긴 해. 아빠, 그게 무슨 소리야? 여기는 시골 중에서도 산골짝이라서 휴대폰도 안 터진다고. 아, 맞다. 그러면 내가 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올게. 그게 좋겠다. 잠깐만. 아이고, 여기... 후레쉬가 어딨더라? 이쯤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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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아빠. Fighting. 저, 바끝을 와. 저기,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쳐다보고 있어. 아, 뭐... 뭘? 뭐야? 어이, 잠깐만... 저 사람들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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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? 여보가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요 저 사람들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뭐지? 일단 내가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하고 올게 진짜 무섭게 되어있잖아 안되겠다 너네들 뭐야? 여기 우리 사유지다 빨리 안 나가면 진짜 혼주를 내줄거야 빨리 나가 여기서 뭐라는 거야 난 경고했어 한발자구만 더 움직이면 진짜 이 삽으로 그냥 내려칠거야 가까이 오지마 한발자구만 봐준다 더 가까이 오면 진짜 혼내줄거야 진짜 가까이 오지마 여보 저 뭐야 사과란들 여보 밖에 저 사람들 뭐예요 또 비싸다 또는 또는 경고를 쳐도 저 이상한 사람들 계속 잊혀오더라고 또는 진흥 ! 김 요 뭐야? 안 되겠다! 여보 방으로 들어가! 미아야! 도망쳐 괜찮아 모여 잠궈서 못 들어올거야 너무 무서워 솔직히 뭐야 엑 엑 엑 엑 미는 뭐 하죠? 이상하네 뭐야 뭐야 저 사람 우리 아들이가 얼굴이 똑같잖아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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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! 여보! 니아야, 괜찮아? 머리야... 난 괜찮아... 저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? 당신들...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아, 진짜? 아, 진짜?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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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.. 우리는 너희의 클론이다 뭐? 크, 클론? 그렇다 옛날에 S.S.E라는 보험회사가 있었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릴 때 치료를 하기 위해 우리 같은 클론을 실험삼아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비윤리적이라고 취소가 되고 우리는 저 깊은 실험실 안에서 버려져버렸지 하지만 너희가 돌아옴으로써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너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난 네가 진짜 누굴지 모른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네 정치는 궁금하지 않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서 진짜 단지 진짜 이념엔 진짜 리하로 살 거다 너희들만 사라진다면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얌전하게 사라져줘라 여보 안 돼 이 틈인 것 같아 지금 뛰쳐나가 너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다이밍아 너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이거 너무 빠지게 돼 너희들만 사라진 자체가 아쉬운 거야 나는 나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너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너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너희들만 사라진 것 같아 낯이 난 후우 내가 가마아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